제가 요즘 바빠요, 숙제 해야 돼서. 웬일이야? 진짜야? 아, 크로우. 저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지 몇 달 됐습니다. 숙제도 매일 하고 주에 2주 시간인데 지금은. 근데 왜냐면 이렇게 필기를 했다는 거는 하다 마는 게 아니야. 이게 지금 앞쪽에도 숙제 빽빽해요. 진짜 죄송한데 쇼핑 스타일링이 틀렸거든요. 어디요? 쇼핑도 틀렸고. 많이 틀렸나요? 그래요? 우리가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. 어떻게 해. 아니, 저는 틀린지도 몰랐는데. 내가 뭐 이렇게 배우면 안 돼, 안 늘어. 네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던 스타일이야. 투부정사, 동사, 명사 이거 있잖아. 그럼 하면 안 돼. 왜요? 오빠 영어 잘해요? 못하니까. 어우, 너무 찐들어. 뼈를 날리네. 왠지 방법이 바삭한 것처럼 얘기했지. 요즘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건데.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영어를 끊었어요. 몇 년, 10년 만에 제대로 배워보는 거죠. 저 자세가 멋지다. 두유 라이크. 두유 라이크? 두유 라이크, 잠깐만. 두유... 두유 라이크... 두유 라이크... 두유 라이크... 두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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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유 엄청 찼네. 두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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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려고 했는데? 두유 라이크... 두유 라이크... 이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? 두유 라이크 투 리브 히얼? 두유 라이크... 두유 라이크... 두유 라이크... 하... 진짜... 이렇게 안 되네. 어렵지. 너무 안 돼. 큰 곡.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스탠드업 코미디로. 그때부터 영어를 배우면 좋겠다 했는데 봄부터 배운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 시국이 풀리고 나면 외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또 한번 준비를 하는 거지. 가슴... 우리 데려와? 헐리우드에서. 그래. 두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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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봐. 두유 라이크 미 애니몰. 아... 숙취가 너무 심해요. 숙취가 너무 심해요. 너는 숙취하면 사람을 옮겨. 알딸딸래. 알딸딸래. 아임 팁시. 아임 드론크. 나 완전히 키웠어. 다 술 얘기밖에 없어. 나 완전 깔라댔어. 아임 헌머드. 헌머리드. 다 그게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에 나올 내용들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주 쓸 것 같은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걸 편하게 배워야 될 거예요. 아임 어걸 유어로보이 이런 거 안 쓰잖아요. 오히려 아임 어헤비 드론크.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. 아임 어걸 유어로보이는 평생 한 번도 안 쓰지. 교과서에만 있는 거죠. 안 쓰지. 그래가지고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저걸 만들어 주신 거야. 내가 영어에 맞춤 으로.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약간 나이가 제 생각에 30 넘어가면서부터 배우면. 어려워. 잘 안 되는 거 같아. 안 돼요. 20대 때까지는 괜찮아요? 20대는 조금 내가 보게 되더라고. 이 말은 이제 20대 때는 영어를 좀 했냐 이런. 아니 아니야. 하고 물어보는 거냐. 너 영어 잘해요? 어 저 아예 못해요. 너는 좀 잘해요. 저 미국 뭐 가서. 아니 뭐 화사였는데 영어 배우고 싶다고. 너 저 뭐 수와리파랑 뭐 만나서 뭐 했다고. 수와리파. 뭐 하나도 없구나. 야 수와리파는 뭐해. I sleep until I get sober. 저는 술이 깰 때까지 잠을 자요. He drinks like a fish. 그는 술고래야. 기아님 맨먹으면 매주 나와. 보기 좋은데 왜. I can drink to butters of anything. 저는 무엇이든 두 병 마실 수 있어요. When I drink with my friends, we fight game. 저는 게임을 해요. I will be on a diet until I die. 나는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잘 거예요. I don't wanna remember 기억하고 싶지 않아. 좋았어. 아 근데 너무 보기 좋다 저런. 공부하는 너.